정말 진짜 드디어 이걸 며칠을 했는데 네 진짜 심지어 오늘 낮에 살을 붙여서 남들 밥 먹고 있을 때 열심히 복싱파티를 바르면서 오늘 꼭 성공할 거야 아 이거 하나가 안 잡히네요 이거 석회로 메꿀 수 있겠죠? 이 정도는? 뿌려보시고 뿌려보고나 또 뭐 순간접장제도 있고 레드파티도 있고 하니까요 레드파티도 하면 될 것 같아 순접은 표면에 잘못 못 바르면 징덕게 안 가려면 아 드디어 끝이 보인다 아 그러고 보니까 레버님 아예 머리를 딱 꺼낼 생각을 하시던데 머리를 딱 벗겨낼 생각을 하시던데 아 진짜요? 왜? 신나에 담그시겠다 하시길래 신나에 담그면 레드파티도 같이 녹아요 아 진짜요? 처음 알았어요 신나 목욕 시켜줘버리면 레드파티도 같이 녹아버리니까 최대한 그 자리는 사포질로 가시는 게 낫고 이럴수 에폭시포티는 견디는데 부인님 완전 놀랬어 하하하 다들 신나로 까내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당해봐야 돼요 근데 레버님은 왜 까신대요? 머리에 뭐가 잔뜩 묻었나봐요 아 미아엘이 머리가 밝으니까 아 맞아 맞아 뭐가 묻으면 또 바로 보이죠? 그 이수